자, 녹화 들어갑니다. 이거 호우님꺼, 호우님꺼고 부담가치 많이 올랐대 자, 왜이렇게 아르샤빈이구나? 이 아이디가 아닌가봐 이제 결혼했어요. 얼마전에 이거 강아 뭐가는거야? 피류로 가는거야? 강아 뭐가요, 호우님? 미라클 강아 뭐야, 피류로? 자, 피류로 갑니다. 뭐야 이거? 아이고, 붙으면 천원 되야지. 뭐야 이게? 세게, 알았어. 세게 갑니다. 바로 갈게요. 갑니다. 자, 붙더라. 붙었어 붙었어. 자, 원 모어 타임. 크흠. 여, 여, 여기는, 여기는 포인트 쓰는게 난데. 자, 딱, 왜냐면 아, 근데 포인트 쓰기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네. 자, 아깝기도 하고 안 쓰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돈은 있어서 꼭 붙여야 되는건 아니고. 과연, 주인은 어떤 결정을 할지. 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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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류로는 진짜 60 된 것 같다. 자, 피류로 나이 60 된 것 같죠? 여기서 잠깐, 피류로 나이를 맞춰볼게요. 피류로 나이 맞추는 사람한테 수침한 박수. 자, 피류로 나이 몇 살일까요? 오늘은 서, 서른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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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른아홉일 것 같애. 자, 또 없나요? 37세. 만나이로 갑시다. 만나이. 자, 글로벌하게. 41. 자, 갑니다. 피류로. 79년생이면. 지금. 2016이니까. 서른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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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이곰. 뭐 요쯤 되겠다. 자, 서른여섯. 서른이곰. 자, 김겨울 아빠님 맞추셨네. 승민님하고. 자, 김겨울. 호우님도 맞추셨고. 나 빼고 다 맞췄네. 자, 갑니다. 시작일까요? 아흐우우우우우우우웟디? 아흐우우우웟디? 쓰리. 두. 원. 제로우우우웟어! 아 헐 자 붙었어 자 축하드립니다 머리 박은거 안타깝고 자 필요로 다행히 붙었네 축하드려요 소소하지만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